너무 오랜만이다 헬로우 세상에 나 아유 세상에 쇽은 너무 예쁘게 생겼다 길고양이가 아유 쇽아 아유 세상에 발바닥이 너무 새끼는 어디서 낳아야 되느니 쇽아 새끼 어디 낳을거야 봐놨어? 이번에 보살이도 커 이거야 귀여워 되게 오랜만에 본다 좀 자 아유 자문아 아유 어떡해 털이 꼬질꼬질 꼬질 꼬질해졌다 하얀 털이 무늬가 참 예쁘네 쇽은 아유 애기들 어떡해 쇽아 애기들 어디 언제 나올거야? 언제 예정이야? 궁금하네 쇽 가득해 어 세상에 누나 안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어 여기 여기 쇽아 오늘 누나는 안 왔어 으응 머리가 너무 작네 근데 지금 날씨가 딱 너무 좋다 시원하고 덥지도 않고 시원하고 덥지도 않고 하얀 털이 엄청 멀리 가버렸나보다 이렇게 안 보이는 걸 보면 우와 예쁘다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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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quirements zadfr 안녕 까망아, 여기 오면 니가 제일 잘 보이대?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rant not 빌딩 먹자 아까부터 툭 쪘다 막네 백사람 어먹어 풀먹어 백사람 어묵 소금을 더 넣는다 아몬도으로 오신다 달콤해진다 괜찮아 장기 밥 먹네? 밥을 너희들이 챙겨주나? 네. 언니들이 밥 챙겨주는구나. 흙살이 왜 안 먹지? 배가 지금 말랐는데? 배가 안 고프나? 수영은 임신해서 식욕이 좋을 거고 지금 흙살이가 밥을 안 먹지? 수영은 임신해서 식욕이 좋을 거고 지금 백설이가 밥을 안 먹지? 약사의 인생을 구제하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. 무기야는 안 먹지 Yakima 닦아 무기야는 정말 흡수해 소금이 아니다 무기야의 인생을 구제하고 열심히 놀아주기 무기야의 인생을 구제하고 무기야의 인생을 구제하고 어? 까마귀는 왜 안 먹지? 약간 사진을 보니까 너무 깨끗해 보여 아, 다 달려갔다 너희들 밥보단 노는 게 더 좋나? 으흐흐